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오늘은 고구마를 주제로 한 비건 스낵 만들기 아홉번째 시간으로 고구마 가루로 도우를 만들고 곶감과 호두를 파이 재료로 하여 요렇게 맛나게 생긴 고구마 패시몬 롤 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호두는 가루 반 씹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알갱이 반정도 되게 빻어주세요 저는 클래식하게 요런 절구로 빻았습니다 곶감은 잘게 썰어서 다져주시구요 호두와 함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섞였으면 이제 손으로 꽉꽉 누르고 뒤집고 이 작업을 대여섯번 반복해주고 나서 만져보면 반죽이 어떤지 느낌이 오실겁니다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죽은 도마와 스크래프에 달라붙지 않도록 덧가루를 자주 뿌리고 자주 뒤집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반죽의 틀을 대충 잡아주고 나서 작업하기 편하게 반죽을 두개로 나누고 한개를 취해서 16바위 12cm보다 약간 더 크게 크기를 키워주고 뒤집어서 두께도 잡아주면서 원하는 사이즈에 거의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사면을 톡톡 쳐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속재료를 올려보겠습니다 준비해둔 속재료를 넉넉히 올리고 주걱난로 콕콕 찌르면서 골고루 펴주시는데요 봉합을 해야되니까 이쪽 끝부분에는 올리지 마시구요 이제 자르고 말아서 오븐팬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옆면을 잘 세워주고 봉합부분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봉합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오븐에 넣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구요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파삭하면서 단단한 느낌인데요 잘라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갈라집니다 실제 식감과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까요 음 고구마가루로 만든 도우의 와삭한 식감이 아주 마음에 들구요 은근한 단맛의 곶감과 살짝살짝 씹히는 호두의 맛이 고구마가루 도우의 퍽퍽함을 상세히 식혀주면서 전체적인 맛이 아주 담백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